연수구는 경관이 아름답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동춘 3동 한양아파트와 대우 3원아파트 4위길 조명 설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. 약 160m 보행자 전용 도로 내 경관조명 볼라드 등 24개를 설치해 은은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고보 조명을 설치해 6가지 모양의 다채로운 색상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. 이번 사업 완료 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90%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. 구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경관 이미지 제고는 물론 사업 전반에 걸쳐 주민참여형 도심경관을 창출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. 구 관계자는 도시경관 이미지 제고 및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시민참여형 도심경관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